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또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좋을지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투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복투연구소 손윤호 팀장과 함께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2022년, 내년까지 길게 봤을 때 좋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오늘 가지고 오신 거 맞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과연 내년에 어떤 종목을 좋게 보고 있는지, 그런 전망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네이버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오셨고요. 다음 현대 모비스, 두산 퓨얼셀, 오스템 임플란트, OCI 이렇게 5가지를 고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손윤호 팀장은 신원, 대유플러스, 조이시티, 비아트론, 현대제철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내년에 우리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좋게 보고 있는 종목 10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어, 이거 내가 관심 갖고 있던 종목인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 어느 정도로 매도를 해야 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직접 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을 써주셔도 좋고,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주셔도 저희가 잘 체크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그런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올해 마지막 스피드 종목된 릴레이, 바로 차용주 소장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그동안 장기적인 소외를 받았던 네이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시세가 올해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괜찮았었던 그런 주식인데, 작년 연말서부터 올 초까지 큰 시세를 내다가 올 봄부터일까요? 그 이후부터는 거의 시세를 내지 못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주식이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고통을, 많은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줬던 그런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따돌리고 시총이 한 단계 더 올라왔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것들, 플랫폼에 대한 확장성에 일단 내년도에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규제 이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우러지면서 시세를 못 냈다라면 플랫폼 규제 이슈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에 한정돼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 초기에 이미 그런 상황을 겪어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좀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이버냐 카카오냐라고 보면 저는 당연히 네이버를 들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계속해서 분할 이슈들이 있고요. 기업 상장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선호 종목이 높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이 낫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차영재 소장님이 네이버, 대형주 중에 네이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시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눌려있었고, 뭐 이런 규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낫다라는 의견을 꾸준하게 제시해 주고 계신 차영 교수장님의 네이버 첫 번째 종목 봤고요. 다음은 손윤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신원이라는 종목입니다. 니트나 스웨터를 위탁 생산에서 수출한 수출 부분 영위하고 있고, 베스티벨리나 S4EG 같은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는 패션 부분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생산 공제 개선 공단에 입주했던 이력 때문에 남북 경영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 3월에 대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정책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저는 부동산 정책도 괜찮지만 대북 정책도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지속적으로 대선 후보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 와중에서 저번 주 목요일에 정부가 새해에도 한반도 정전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대북 대화 재개를 견인하고 비핵화 협사 등을 통해서 남북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북측에서 응답이 기다려진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사실상 투자자분들이 부동산 정책 관련 수혜 종목들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러한 수급 변동 개인 투자에 의해서 표추되고 있는 와중에 외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대북 정책에 관심을 몰래 두고 있는 것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완성차나 반도체 관련 섹터의 강세를 보여준 와중에 신원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10월 중순 이후로 기간 조정 꾸준히 겪으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만 저점은 꾸준히 지켜주고 있고 최근에 지금 5월 연속 저점 높여지고 있는데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인과 기간 점진점 매수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단기 관점으로 가져왔는데 기술적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나오는 뉴스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신원 소개해 주셨는데 대선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건설, 부동산 이쪽뿐만 아니라 대북 관련 정책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신원 주셨습니다 다음은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갈까요?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지난주부터 치고 나오기 시작한 하나의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판매량을 내년도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그룹 총수께서 선언을 했죠 일단은 그룹 총수가 이렇게 점유율을 높이겠다 판매량을 늘리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현대차 그룹의 역량이 다 여기에 몰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특히 이런 그룹 총수의 어떤 일성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신년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투자자분들께서는 매우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나가는 뉴스가 아니라 그룹 자체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각각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모비스 같은 경우 전장사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오히려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놓고 보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은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 판매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만 둘 다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 증가하는 모비스를 붙잡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낮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현재 바닥에서 강하게 리바운드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소폭 조정받습니다만 이럴 때가 저는 매수 적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차트가 움직였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현대 모비스를 소개해 주신 차영주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현대차 그룹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그중에서도 현대 모비스가 일단은 주가 차트면에서도 좋고 전체적인 현대차 그룹의 방향성에도 가장 좋은 주식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대 모비스 봤고요 다음은 손현우 팀장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대유 플러스입니다 대유 플러스요? 네 되게 우연히도 저도 차량 부품 관련 종목을 두 번째로 준비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맥상통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종목 추천할 때 종목들은 발굴이 되어 있고 이제 매수 타점을 투심이나 수급 동향을 보고 판단하는데 이제 뭐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 언제든지 사되지만 보유 기회를 줄일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이런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저번 주에 맥점이 잡혔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대유 플러스를 갖고 왔습니다 계열사도 상당히 많고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정치 테마 이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완성 차량의 부품을 납품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언제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판단했을 때 저번 주 이제 완성차 관련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도 소장님과 비슷한 의견처럼 대장급 종목도 좋지만 대장급 종목의 장점이 안정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투자분들은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실 텐데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재물 가치 변동성 그러니까 성장성이 더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면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런 현대차나 이런 완성차 기업의 부품 납품하는 대유 플러스 같은 완성차 부품 관련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기차 시장 확대하는 모습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 검증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 저번 이제 현대차 입소에서 내연보단 친환경 차량을 좀 투자하겠다라고 말씀했고 이런 전기차 부품을 납품한 대유 플러스에 박스과 하단부에서 좀 맥점 잡는 모습이 좀 유익해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유 플러스를 주셨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뭔가 좀 바뀌었다 맥점이 이제 잡혔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차영재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갈까요? 세 번째 종목은 두산 피어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친환경 발전을 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부터 점차 상향 조정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연료전지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환경 발전을 해야 되는 그 비율이 단순하게 석탄을 주로 떼는 거죠 이 비율을 줄여서 발전을 하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두산 피어셀은 신규 설비 투자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들에 대한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연료전지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연료의 어떤 다양성 그다음에 발전원의 다양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환경 규제 이슈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커져가는 그러한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정말 드라마틱하게 사회를 바꾸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거지만 이런 것들이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로 전환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추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투자에 따른 매출이 늘어나고 앞으로 발전에 대한 의무 비율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규 매출까지 늘어난 가능성이 현재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증권가에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관심을 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두산 피어세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내년까지 쭉 한번 이어가 보는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두산 피어세를 봤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에 시장에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일단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14% 하락하면서 3,613포인트 선에서 시장이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홍콩 황생지수는 홍콩 시장은 오늘 휴장입니다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로 홍콩 시장은 휴장이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았고요 자 일단은 일본 니케이 지수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0.26%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0.2%대 하락세 일단 3,0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000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시장 큰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흘러갈지도 계속 마감할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손현호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 조이시티죠 조이시티인데 유튜브에서 가원님께서 그럼 조이시티 좋은지 왜 좋은지 소개도 해주시고 매수가격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조이시티는 게임 관련 종목이고 우리가 좀 업력이 꽤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리스타일이나 권시패틀 같은 게임을 개발,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보통 게임 관련 섹터라고 하면 예전에 이미지가 좀 부정적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NFT와 연계가 되면서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게임 중에서도 NFT 사업을 하지 않는 게임들은 좀 철저히 외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구적으로 NFT 섹터를 선구했던 종목들은 이제 좀 성장성보다 재무가치 재평가 영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재무가치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종목 좀 탄력도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위메이드나 네오위즈 이렇게 NFT를 선구했던 종목들 외에 좀 추가적으로 그 후속적으로 변동성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되고요 그 종목이 좀 조이스티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게임 관련 종목이라 해서 그냥 게임 섹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주가의 탄력도를 부양시키기 위한 그런 언론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이스티에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이제 블록체인에 기반한 신규 수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이스티 같은 경우 저번 주에도 이렇게 제가 주봉이나 일봉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좀 외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우상향 추세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좀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실적 대비에서 업종 대비 저평가의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유한다고 하면 조이스티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단기적인 저항 구간에서 오늘 은봉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오후나 아니면 이번 주 중반쯤 눌림목에서 좀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이스티에 대한 매수 타이밍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오후라든지 아니면 이번 주 후반에 조금 가격이 조금은 다운되어 있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조이스티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오스테인플란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세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주식이죠 오스테인플란트라든지 덴티움 같은 소위 임플란트 관련주들의 시세가 대폭 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판매량이 공이 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만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글로벌 판매량이 다 증가하고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점점 들어가면서 임플란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자명한 사실이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억눌렸던 수요가 2021년에 폭발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두드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현상에 맞춰서 오스테인플란트라든지 덴티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있어서 점유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스테인플란트 같은 경우는 기관의 적극적인 구애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를 낸 것은 외국인들이 아니라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최근에 기관들이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움직이는 소극적인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업종의 대표주자인 오스테인플란트를 나 홀로 사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기관들이 보는 뷰가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트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을 아주 손쉽게 지금 하고 있고 기관의 매수에 힘을 봐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탄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스테인플란트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스테인플란트 대장주로 가자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손현호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가야 되겠죠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제중 장비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제가 반도체랑 완성차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맥점이 잡힌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애트론 같은 경우 반도체 업황 성장에 따라서 공급 장비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수급 개선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FCBJ 사업에 1조 원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이런 삼성전기에 반도체 공급 장비를 납품하는 비아트론의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일본 독점인 고가 진공 오토 라미네이터를 삼성전기가 공동 개발에 나서 시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투자 이슈에 따른 순환매가 비아트론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게 진공 오토 라미네이터가 일본 독점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로 인해서 한일 무역 분쟁 관련 수혜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겪은 부분이 있지만 저번 주 반도체 섹터에 대한 맥점이 잡혔고 그다음에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거래랑 실리면서 저번 주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외인과 관련이 꾸준하게 매수했었고 이슈 동반하면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반도체 업황이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맥도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가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도 일단 발목 정도는 담가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이러한 추가적인 한일 무역 수혜가 언제 정확히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네 번째 종목을 갖고 왔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아트론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손현호 팀장님은 자동차 업종도 반도체 업종이 지난주에 맥점이 잡혔다라는 시각이시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잘 살펴보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음 차영조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마지막 종목이 OCI인데 문자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1290번님 휴대폰 번호 뒷자리 1290번님이 본인이 OCI를 14만 2천 원에 가지고 있는데 이걸 추가 매수를 해서라도 빠져나오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고 싶으시고 OCI 어떤지도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가격대보다는 OCI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OCI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지금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물타기는 별 의미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빠져나오기용 물타기기 때문에 일단 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와 비슷한 수준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년도에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 설치 확대 및 태양광 웨이퍼에 대한 어떤 확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바닷건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 미국이 친환경 보조금을 이쪽에다 지금 하겠다라고 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태양광이라는 게 독보적인 것은 아니다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우리가 OCI라는 굴지의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만 중국 업체들이라든지 미국 업체들도 만만치 않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거기서 과연 국내 수요는 어느 정도 찼다라고 보여지고 내년도에 중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판매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OCI를 평가하셔야 되는데 지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서둘러서 매수하기보다는 내년도 전망이라든지 글로벌 판매량에 대한 어떤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이 나올 때를 보고 긍정적으로 나올 때 오히려 주가가 턴할 때 적극적으로 매수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OCI에 대한 전략까지 차영조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이네요 열 번째 종목으로 손윤호 팀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강 영업부 기타 영업부로 구성되어 있는 철강 전문 기업인데 제가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설명드린 종목은 좀 떨어지면 떨어지고 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현대제철 모르는 분 현대제철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개요나 특정 모멘텀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5월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였지만 2021년에 보여줄 연간 실적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가치 투자 종목들의 실적을 발표했을 때 픽아웃이나 기저 효과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2019년과 2020년 실적보다는 2018년 그런 글로벌 이슈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PBR 같은 경우는 2018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0.3 정도였지만 현재 2021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해서도 0.4 정도 나오면서 순 자산 기준에서는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년 동기대회에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고 해도 사실을 까보면 2019년, 2020년 보면 그때보다는 증가했지만 2018년보다는 못났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2021년 연간 실적이 2018년에 어떤 글로벌 이슈가 없던 시절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수익비라고 할 수 있는 퍼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으며 순 자산 기준으로 해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있는데 2021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어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훨씬 더 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현대제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전이었던 2018년의 실적보다도 올해 실적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메리트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모두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두 분이 오늘 골라주시는 탑핵 종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유 소장님은요? 저는 두산피어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친환경 연료전지 분야가 커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효호 팀장님은요?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된 현대제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인 투자 분들 하기 힘든 트레이딩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필요 없고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에 나가지만 언젠가는 내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탑핵 종목으로 두산피어세일과 현대제철 내년까지 쭉 가져가면서 수익을 따뜻하게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년에 우리 두 분 새로운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셔서 개인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수익 좀 안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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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